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뭐죠?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제적인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였죠? 바이든이 사실상 당선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안보라든지 이런 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바이든과 친분이 있냐 이걸 따지고 또 주식죠. 어떤 회사에 주식이 올라가겠느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전향을 미치겠느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 바이든의 스타일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성을 보면서 과연 바이든이 당선이 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웃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약간 입모양이 저의 입모양과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웃을 때 이렇게 비슷하죠? 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미국의 정권 교체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승복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자료들은 소송으로 가자 불복하자 또 사인은 트럼프를 설득시키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어지간히 참 우기는 건 또 대단합니다. 대단하기는. 참 이게 트럼프가 생기고 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참 모르겠으면 좀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뭐 세계 최강의 제1위의 강대국의 대통령이 우기기 시작하니까 유행처럼 번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비가 오고 태풍이 지나면 또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가지 코로나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마음을 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참 요즘에 보면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이게 이제 여러가지로 그만큼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공황장애. 공항을 못 가서 걸리는 공황장애. 비행기를 못 타서 걸리는 공황장애. 두 가지 공황장애가 있죠. 정신적인 공황장애. 두 번째는 공황장애.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저금리에 기반을 둔 국내 부동산 시장 연양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고 미국은 뭐 0. 거의 뭐 0%죠. 0.25% 내외인데 거의 제로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제로죠. 여러분들 예금 넣어놓고 보세요 한번. 이자가 얼마나 찍히는지. 그게 뭐 과연 금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주식으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는 거죠. 대외 여건보다는 국내 정책 기조와 시중 대출금리 변화 등 국내 여건이 시장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제로금리로 가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꾸 재정을 갖다가 확대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돈이 안 벌리고 직장에 실직자가 생기니까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준다거나 회사에 지원금 또 실직자한테 지원금 이런 지원금을 주고 또 단기적으로 공무원 수를 지금 이번 조건에서 많이 늘렸습니다만 공무원 수를 마냥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시적인 어떤 채용을 갖다가 계속 늘리는 거죠. 공사를 많이 한다거나 어떤 SOC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뿌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는 거둬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금자들한테 예금금지를 높여서 은행에 넣어놓도록 만들고 시중금리에 덜 돌아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갔을 때 지금 우리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단계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그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로 당분간 유지할 거라고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시장에서 우려를 미리서 불식시켜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따라 인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1금융권이 있죠. 1금융권. 우리은행, 국민은행 1금융권. 그다음에 2금융권. 3금융권. 이게 이제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뭐죠? 금리가 점점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1금융권은 금리가 적어도 예금을 거기다가 넣고요. 뭐 간혹 가다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 새마을군거나 이런 쪽에 예금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나오지만 그 격차가 많이 차이 나면 거기에 수요가 좀 가죠. 하지만 앤만큼 차이 나지 않고서 1금융권을 보통 사용을 하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금융권의 대출이 안 되면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2금융권 가는데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이 쉽게 얘기하면 1금융권이다.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2금융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을 회의 자본도 끌어들이려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는 게 이런 논리인 거죠. 우리가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주식을 사고 팔 때 당분간 쉬죠. 쉴 때 그 예금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확 낮췄다? 바로 뺄 수 있겠죠. 하지만 팔고 사고 하는 그 타이밍에 어떤 휴식기에 그 금리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65%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을 어떤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알아둘 필요는 있다. 미국 언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고려하면 자정 정책을 확대하기 용이한 저금리가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면 아주 친한 관계는 그냥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중을 받을 수 있죠. 서로 약정을 해요. 그러면 이자 얼마나 주기로 한다. 사람이 어려우면 사람한테 빌리는 거죠. 또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금리 얼마 줄 테니까 사세요 사고.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도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데 여러분들은 회사채를 사지겠어요? 국채를 사지겠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국채를 선호합니다. 왜? 국가에서 돈을 떼먹을 일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니 회사는 우량한 회사채는 우량하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요. 빌려주는 금리를 더 낮게 줍니다. 하지만 회사가 우량하지 않고 점점점점 좀 약해 보인다 하면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야 빌려주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한 친구 같고 이 친구는 신용이 확실해. 그러면 천만 원 빌려주는데 이 친구가 10만 원 이자로 줄게 해도 빌려줄 수 있어요. 내 돈이 많이 눌면. 한데 이 친구는 맨날 건들건들거리고 좀 신용도 안 좋고 불량해. 천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자를 5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를 많이 올려줘야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쓸돈을 갖다 땡겨서 지금 집행을 하지만 우리 나라 부채가 많이 올라간다. 요즘에 계속 뉴스에 보면 그게 나오죠. 너무 또 50%선이다. 우리나라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안 좋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출이 많고 채무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나요?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뭘 우려하느냐. 금리를 만약에 높여버리면 돈이 2조로 쫙 빨려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확실히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도 돈들이 많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재정 정책을 확대하기에 용이한 저금리 통화 정책이 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 국채에서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 다 빨려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최대한 돈을 뿌려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금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와 관련해선 바이든 당선인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밝힌 만큼 결국 연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같은 경우 연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대통령이 한국은행 금리 올려라 내려라. 그런데 독립성은 있어야 되죠.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트럼프랑 다르게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을 믿고서 내비둡니다. 실무책임자가 아르사게끔. 트럼프는 어떻죠? 트럼프는 모든 걸 관여합니다. 관여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연준은 미국 대통령 투표가 끝난 지난 5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연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하는 부분이다. 국내 부동산이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금리 부분이다. 주택 수요자 상당수가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지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국내 주택시장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저금리 기조로 그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제로금리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LTV DTI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오래전부터 조여놨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LTV 뭐 투기과일지구나 이런 웬만한 지역들은 다 LTV 40%잖아요. 예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운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미국은 서브프라임이 뭡니까? 2금융권, 3금융권, 밑에 급들까지 해서 100%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집을 샀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금융권이 무너질 때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어쨌든 금리 가지고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영향은 덜 받을 것이다.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바이든이 당선 그게 확률이 높아지면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우리나라도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강조하는 뭐 친환경 산업 계속 뭐 쉽게 말하면 전기자동차, 탄소 배출 안 하고 그런 쪽의 어떤 주가들 또 우리나라도 그런 쪽의 어떤 회사들의 주식이 많이 뛰겠지 하고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심리죠. 경제는 결국에 심리거든요. 이런 쪽의 회사들이 잘 되겠지 하고 먼저 가서 주가를 막 사들이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서 불과 3주 됐나요? 4주 됐네요. 1달러의 온화가 1160원이었습니다. 그게 순식간에 2, 3주 만에 1150원대, 40원대, 30원대, 20원대 111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계속 바이든은 재정 확대해서 돈을 뿌리겠다. 우리가 자꾸 달러를 사서 해외여행도 가고 하려면 달러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지금 적고 미국에서 계속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온화 강세가 됐죠. 온화 강세, 위안화 강세랑 같이 지금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되고 온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하는 기업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거의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 수출하는 분들이 수입이 적어지면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수가 또 유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160원에서 1110원대까지 떨어질 때가 거의 한 달 내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아마 수출에 주력을 두신 그런 분들,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게 우리나라의 규제다. 부동산의 규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가 더 규제 지역에서는 더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세금이 많아지는 부분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 그게 재산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 1세대 2주 주택자들도 공시가격 6억 미만만 할인해주고 어느 정도는 그 이상은 또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도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 일부 지역은 올라가고 일부 지역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당분간 또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 활활 타오르고 또 이제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또 주가로 또 옮기기 시작하고 또 대주주 요건을 3억을 가려던 게 다시 원위치 시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말에는 많이 주식을 팔 것이다 하던 게 다시 주식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일부분들이 주식에서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이 역시나 그래도 안정 자산은 바로 부동산이다. 좀 이렇게 또 오시는 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매도를 해서 팔아야 되고 어떤 분은 증연을 하는 게 좋고 이거를 5년을 바라볼 것이냐 10년을 바라볼 것이냐 또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고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을 사느냐 이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춤형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뉴스를 보시고 아 지금은 부동산 죽었다 사지 말아야지 또 올라갈 때 꼭지 좀 잡으면서 사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재산세가 종불세나 이런 게 얼마나 나올 것인가 취득세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해가지고 3년 갈 거나 5년 갈 것인가 10년 갈 것인가 계획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을 잡으셔야 될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리에 관해서 크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참 뭐 저런 개그코드가 맞아서 너무 좋다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장대장의 매력에 빠졌다 참 장대장의 이 분석력이 뛰어나다 또 장대장의 얼굴이 잘생겼다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이지만 여러분들 공통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장대장 티비를 구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앞으로 이 장대장 티비가 여러분들의 자산관리를 잘해줄 수 있고 정말 손해보지 않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아직도 장대장 티비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구독을 하게 해서 정말 현명한 결정하시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